추첨할게요. 자, 서빈 선수 잠깐 이 앞에 와주세요. 자, 포드 스텝. 아, 컨드 스텝 포드 어찌드. 왼발입니다. 자, 서빈 선수부터 시작할 텐데요. 제가 본연 1번 선을 기준으로 제 왼쪽 파키라인에서 시작을 해볼게요. 저 골대 라인, 저 왼쪽부터 시작해서 직진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서빈 준비해주세요. 서빈, 이치, 장훈솔 저 뒤에 준비해주시고요. 자, 시작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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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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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깊추 이다양 앗 알겠당 여러분들? 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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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스텝 포워드 인사이드 오른발입니다 섬욱민 이지윤 잘 바뀌었습니다 잘 바뀌었습니다 짱짱 It's not a dream it's not a dream but in luck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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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우유쥬 이달 이다양 깊죽 이다양 서유정 서유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